이제 슬슬 마감 할까? 손님 와서 집중 집중 OK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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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아직 경사 준비 안되는데 잠깐 나가주세요 이제 슬슬 마감할까? 저 빨리 드시고 가셔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설계도 마감 네 마감 디저트입니다 이거 드시면 꼭 가셔야 돼요 선생님 정말 죄송한데요 지금 메뉴 너무 많이 시키실까요? 일단 막 봐봐. 아 배달이요. 저희 배달이 안 되는데 어쩌죠? 머리 털어. 안녕하십니까. 에거랜드. 네 나가시는 분은 저쪽입니다. 그렇지. 근데 오늘 수박 소소가 있는지 아까도 예를 들었어요. 야 규모 나 주문 받고 있어요. 안 들려요. 아니야 이거 진짜 아니야. 진짜 아니야. 우리 이제 마감인가? 1분 남았다. 감사합니다. 네 좋은 식사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희 퇴근해야 되거든요. 빨리요 빨리요 빨리요. 배달아. 감사합니다.